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사기 2장 11절에서 5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만나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둘째, 만나 세대의 자녀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제사장 나라 문화는 약화시키고 오히려 가난 문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징계 1단계, 2단계가 반복됩니다. 넷째, 사사는 하나님의 극류를 베푸는 통로입니다. 다섯째, 드보라의 찬양은 40년 한 세대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사기 2장 11절에서 5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81,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할들을 섬기며 애급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할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지짐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혁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루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나도 여호사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돌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눈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하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몽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업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하방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애호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하방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애호시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하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환자였더라 애호시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애호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애호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더러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애호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애호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애호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팔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애호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애호시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합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애호시를 따라 내려가 모합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합 사람 양 만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합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4장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손에서 통치하는 가나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이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 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수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사람 헤벨이 자기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한 난림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갠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셔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툴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한 왕 야비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한 왕 야비를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한 왕 야비를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줄거이 헌신하였으미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의 안전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하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유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브라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여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여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브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디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와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까 다 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의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워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화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화를 돕지 아니하며 여화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니라 하시도다 갠사람 해별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해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우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천여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하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사사기 2장 11절에서 5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만나세대 이후의 다른 세대는 점차 여하를 알지 못하며 여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농사짓는 법, 고기 잡는 법, 장사하는 법은 교육시키면서 모세와 여우소와의 당부였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제사장 나라 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쉐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나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제사장 나라 틀은 유지하되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암흑기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출애급세대, 만나세대 그 이후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